와우 자 이번엔 서브노티카에 바뀌게 된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놀랍게도 베스퍼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짠 심지어 탈출선의 모습도 꽤 정교하고 그래픽도 많이 바뀌게 됐고 그리고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강아지 파트 암탈 스피 비행선이 이제 저쪽 방향이 아니라 산쪽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.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. 상! Vespa! Do you read? 상! We haven't found him yet. 상! Vespa! Do you read?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접혀가지고 무슨 비행선이 된다. 이렇게 반으로 뚝딱 접힌 다음에 뒤에는 무슨 엔진 같은 게 있네요. 여기에는 각종 레이더가 있습니다. 짠! Vespa! 원래 가면 갈수록 이거 크기가 아 잠깐만 플레이어를 따라오는데요? 뭐죠? 플레이어를 따라서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얘가? 여기 작은 느낌이 아니었는데? enzyme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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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troisième 숙소